이거도 다 씻어야 되는 거지? 네, 그 밑에도. 파 너무 많지 않아요? 이 정도로 해야 돼요? 많이 들어가야 돼. 파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으니까. 어머니, 이거 손으로 그거를. 여기는 안 뜨겁게. 이렇게 훈이 났으면 잘 안 돼. 쟤도 좀 섞여야지. 아, 쟤도 같이. 아, 쟤가 있어야 되는구나. 오우. 그래. 아, 스틸 다 씻어야 되는구나. 어머니한테 이거 다 어떻게 쓸까? 매번. 그러니까 이게. 어머니가 안 좋아하시면 못해요, 이것도. 그래서 이게 콘텐츠만으로는 하기가 어려워요. 이 음식이 다 어려워. 전통 음식은 다 어렵지 뭐. 이런 절구 있는 집이 별로 없어. 이 전통식으로 엄마가 짠 음식은 한 가정, 한 가정이 다 중요하다. 잠깐 쉬어, 잠깐. 다 해가네. 자, 물 한 번 쓰고 내려갈게요. 네. 물 내려갑니다. 오우, 잠깐. 물 내려갑니다. 네. 에이, 내 발이 다 젖었다. 내 발이. 내 발이. 내 발이 다 젖었다. 아, 칼. 아, 칼. 칼 조심, 칼 조심. 내 호두. 내 호두. 내 호두. 아, 누나 완전. 아, 누나 완전. 이 정도 제가 최선수상인 거야. 자기들, 내가 우리. 우와, 언니 대상 누리시는 거죠? 슬래스틱에 진짜. 내 호두. 예능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건데. 일어날래요, 넌? 칼 깔고 하면 안 될 것 같아. 아, 진짜 최악이다. 최악. 최악이다.